안녕하세요 들어와 tv 송꿈닷컴입니다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예전에 제 이니셜이었는데 한번 오래간만에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송꿈을 봐드릴 분은 과거에 간호사를 하셨구요 지금 현재는 가정주부로 지금 살고 있는 새아이의 엄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특별히 뭐 궁금한게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제가 송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명선을 좀 쭉 오 생명선이 이렇게 아이고야 이게 선을 제가 항상 제가 도구를 하나 좀 사야 되겠습니다 패드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아 생명선이 아주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지금 금성대가 이렇게 꽤 넓어요 어 생명선이 좀 이렇게 왔구요 아 이분은 좀 뭔가가 야 대장구 같은 스타일이 느껴질 법 하겠네요 자 두뇌선도 오 두뇌선도 아주 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두뇌선은 여기 와서 많이 끊기는데 이분은 여기까지 왔다가 또 이중 두뇌선으로 이렇게 뻗쳐 나가고 있습니다 삼중 두뇌선이네요 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두뇌선이 하나 자 이쪽으로 한번 쥐선이 이렇게 좀 빠져나왔고 원래 원선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삼중 두뇌선 굉장히 머리가 영리합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게 어 지금 이쪽으로 좀 수성구 쪽 두뇌로 계속 올라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어 물건을 사고파 하는 능력이 아주 굉장히 탁월하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감정선을 보면 감정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진하게 나왔다가 어 저는 처음에 감정선이 여기 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정선이 지금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의 소유자일 수도 있구요 가끔 때로는 냉정한 스타일의 어 부드러운 리더십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원래 생명선이 아니 생명선이 했다 죄송합니다 감정선이 자 여기만큼 어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그 세로 3대 사람 봐 볼게요 자 운명선이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갔다가 자 여기까지 쭉 오이고 계속 올라가네요 오 이분은 재물복이 젊었을 때부터 좋네요 돈이 쭉쭉쭉 올라갑니다 자 재물복도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자 별 모양이 있구요 굉장히 인기가 많을 스타일일 것 같아요 자 운명선에서 책임감 사업선이 쭉 올라가서 이번에 사업도 굉장히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어 그림을 보고 풀이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지창 손금이 좀 형성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분은 자 손가락이 굉장히 여기서 익힌 걸 보니까 사고 능력이 깊습니다 이분은 어 굉장히 깊구요 좀 인자한 손금일 수도 있구요 어 부처의 눈이 될라말라 했습니다 근데 좀 인자하면서도 사고하고 판단할 능력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 여자지만 굉장히 현명하고 네 판단하는 사고 어떤 일에 대한 사고나 판단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탁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 손금이네요 자 생명서를 맞을 때 아주 건강하고 아 아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손금입니다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어 배우자 영양사에 없는 거 보니까 아 남편복은 그다닥 없을 것 같아요 남편복은 없는데 에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인복도 좀 나왔구요 인복은 나왔는데 배우자 영양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생명선의 근원은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자 이 상처가 좀 이런 거 보니까 이분도 어 평소에 열받는 일들을 많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열받는 일이 많이 있으면 여기에 기능하고 있는 어 갑상선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 취약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근데 그렇게 뭐 열악하진 않구요 아주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뇌선을 보면 어 이분의 두뇌선은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나왔구요 제 2 화성구형 두뇌선 인데요 두뇌선이 또 이렇게 지선들이 또 나왔어요 어 이중 두뇌선처럼 쭉쭉 나왔어요 이 부분들은 굉장히 머리가 영려합니다 자 아까 제가 사고 능력도 굉장히 뚜렷하다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생각이 깊고요 어 본인이 시나리오도 잘 쓰고 본인이 어 그 기획도 잘하고 어 근데 제 원래 이제 월구에서 올라간 사람이 뭐 예체능계나 기획이나 말재조 선재조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은 그 이 지선들이 세 가닥이 이렇게 두 가닥이 더 나오고 원래 이렇게 두뇌선이 있기 때문에 월위에 굉장히 영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탁월하고 어 거기에 어 작품을 만드는 역할도 굉장히 잘합니다 의지력도 굉장히 강해요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그거를 이 두뇌선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그 두뇌선은 어 그 정신력 정신력도 아주 좋습니다 정신적인 거나 그 다음에 뇌질환이나 뇌신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 좋다 예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어 그래서 문제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런 정신력이 좋기 때문에 잘 극복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감정서를 보더라도 감소서 여기까지 찐하게 나왔고 여기서 약하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까지로 봤을 때는 어 정말 냉정한 스타일이다 냉정하고 소심하고 뭐 그런 스타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어 굉장히 본인 몸보다 남을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약하게 이렇게 약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구요 자 여기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다면 좀 냉정한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마음 한편을 왼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왼손을 안 찍어 가지고 좀 오른손만 봤을 때는 이분은 이분은 좀 남을 챙겨주는 그런 스타일이다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렇지만 자 우물주 정책 있는 거 보니까 통솔력도 있고 관리 능력도 투철하고 어 그 관공서에서 일하면 굉장히 일을 잘 할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관공서 이 목성구로 가는 것은 욕망 그 다음에 욕구식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 이렇게 목성구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뭐 정치 쪽이나 아니면 성장하고 싶은 욕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욕구가 강한 스타일들은 여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도 할까 많이 좀 되어 있구요 한 가지 더 보면 희망선이네요 이게 지금 생명서에서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것은 항상 희망을 꿈꾸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목표를 잡고 내가 무엇이 되겠다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향상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괜찮구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운명선을 보겠습니다 운명선은 아주 일이 여기서 이제 좀 약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쭉쭉쭉 가다가 자 나이가 들어서도 52에서도 일이 여러 가닥 있어요 와 끝까지 나오네요 그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일법도 타고나고 일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향상되어 거기에 필요하게 재물선도 쭉쭉 올라갑니다 오 재물선 아주 좋네요 쭉쭉 여기 나이 먹어서까지 올라가구요 인기도 많습니다 별표가 이렇게 되구요 별표의 모양이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인기도 많습니다 인기도 많고 자기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자존감이 높은 손금이라 자존감이 높은 손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분은 그 세로 3대선의 형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 3대선 사업선도 좀 쭉쭉쭉 나왔구요 책임감이나 그런 사업들을 이분은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나 맡겨놓으면 굉장히 잘할 손금입니다 뭐 카페나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그런거 맡겨놓으면 이분은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그 사업을 크게 이루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손금을 가지고 있네요 성공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하구요 그래서 이 세로 3대선이 사실은 백억대 부자가 될 수 있는 백억에서 천억대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도 좋고 심정도 냉정하고 또 남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시달리긴 하지만 이 삼지창 손금을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람도 많이 모으고 사업에 대한 책임감도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손금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손금이 좋구요 흔치 않은 손금이기도 하지만 물론 이런 비해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뭔가 이렇게 비해서는 안 좋은 일들이 본인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눈물이 흘릴 수 있는 그런 비해선이구요 아니면 주위에 가족 중에 사람이 돌아가신다든가 자기가 몸이 아프다든가 그런 것이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구요 방종성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별로 좋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본인의 허리 밑에 신장부터 대장 소장 그 다음에 자궁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하셔가지고 건강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지점하죠 그리고 또 이분은 여행선에 나와 있습니다 여행선 여행선은 아시다시피 그 본인이 원래 태어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고 직장도 멀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나갈 수도 있고 아무튼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의 손금이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영맛살을 꼈다고 하죠 영맛살 그런 형국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반경선이 좀 이렇게 몇 가닥이 나와서 좀 염려되긴 하지만 건강에 워낙 또 생명성이 강하고 또 이걸 지켜내기 위한 운명선도 좀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른 지선도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세로 3대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제가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세로 3대선은 운명선 운명선에 가닥을 타고 또 소지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 선들이 됐을 때 세로 3대선이라고 하는데 이 세로 3대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성공 곡선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거고요 이를 통해서 돈을 벌고 본인이 사업을 성공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분은 이렇게 선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끊기지 않는다 끊이지 않는다 이분한테 돈이 끊지도 않고 여기에 보면 인기선도 있어요 인기도 있고 본인이 만족하는 자존감도 높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금들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나이를 먹어서 쭉쭉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자식들한테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M자보다는 이런 세로 3대선이 더 좋고요 재물복이 재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돈이 돈을 안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돈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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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통해서 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사업만 잘 풀린다면 나중에 천억대까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선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로 3대선을 형성하는 아주 좋은 선금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잘 살려서 몸과 마음을 관리를 잘 한다면 이분은 꼭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금을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